네 변호석의 왓츠인마이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은 제가 한 살 때 선물 받은 가방이거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34년 쓰고 있고 일단 아 이게 가짜에요 사실 이게 진짜는 아니고 그냥 모형으로 제가 냄새, 향기 때문에 향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향수인데 고구마 향수 고구마 향수인데 이거는 고구마 향이 납니다 이거는 한라봉 향수고 이건 고구마 향수 이건 서예 혹시 나루토 보셨나요?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거북이가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 나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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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przykład